안녕하세요 친구들 톡톡시야입니다. 오늘은 초다국숫을 먹어볼건데요.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먹으러 렛츠 겟잇! 잘먹겠습니다. 일단 이거는 렌즈에 돌린거구요. 이거는 생이에요. 생. 엄마 생 먼저 먹어볼께요. 기대되요. 다시 한번 먹어볼께요. 육즙이 대박. 육즙이 대박. 물이 싱싱해지 계속해서요. wis요? 육즙이 대박. 육즙이 대박. 육즙이 나와서 여기에 다 묻어가지고 육즙이 나와서 여기에 다 묻어가지고 부치즈로 닦아보겠습니다 닦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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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다 먹었으니까 이제 렌즈에 돌리고 먹어볼께요 이거는 다 먹었으니까 이제 렌즈에 돌리고 먹어볼께요 렌즈에 돌린것은 일반시장에 가면 생옥수수를 파는데 그 맛이에요 얘도 엄청 맛있다 배가 진짜 푸르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 하하하하하